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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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8개월 디펙트를 시작한 중과로의 마음을 조변하는 스포 보이젠 포테이토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디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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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런 디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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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과 건강 사이 디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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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emp 여기도 왜 약해 어딜 때리는 거였나 아 프리즘 사고싶다 디펙트의 복근을 가지고 싶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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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아 랩땜 몬 가져와 랩땜 아이 재물 미쳤나 재물 쓰면 다 죽어있나 룬피 평형을 집은 덕분에 엘리트 왜이렇게 많음 엘리트 왜이렇게 많음 엘리트 니들이 심장해라 룬피 룬피 이사회생 이제 수비나 불행이는 안 지워도 되겠네 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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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그럴까 우칼 아니 룬피 룬피 오질 나겠음 오게 오$0 룬피 룬피 ad 조 похож 시med 쓰레기 바다 利 쓰레기만 나오는 이유는 시시한 프리즘 쇼를 렘 하지만 난 탐손으로 벌었다 내 딥팩크 차 안만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세한 사이사에 렘 렘 렘 렘 렘 렘 렘 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사 회생을 뽑았으며 살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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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역시 아이 언클레드 카드 아 그런 답을 알고 있다 브랜드 뉴 결항 완전히 달라진 나 아이 드로스레 같네 말이 되냐 보통 말이 되냐고 하면 말이 되더라 드레이킨 저건 왜 강완됨 저건 왜 강완됨 부작진 웃 육 육 육 육 육 육 육 육 옥스 잡는 법 알려드립니다. 옥스 체력이 0이 될 때까지 공격을 하면 됩니다. 옥스 체력이 0이 될 때까지 공격을 하면 됩니다. 옥스 체력이 0이 될 때까지 공격을 하면 됩니다. 옥스 체력이 0이 될 때까지 공격을 하면 되죠. 상상 안가 22방어 5개면 쟤 죽잖아 포식해야 되는데 얌 돈과 체력 사이 히히우물 역학이 쓰면 이길만은 한데 그래서 요정 빠지는 거 아님 5개면 쟤 죽는 거 아님 아임 경기 성급한 음.. 탐손 때문에 성급탐 쓰기가 쉽지 않네 이거 비병폭력 대비 파로나 쪽쇠 북머감기 너는 진정으로 가난자로구나 야 전기 없애봐봐 안돼 죽이지마 고식해야되는데 아 죽이지마 얌 얌 눈보라 퍼포 드디어 나왔다 역시 아클 카드가 최고야 몸박은 언제 줄래 쓰레기 게임 음률 너무 크기 흠 빙 뱀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프리즈맘은 맨날 무감각 짚게 되던데 그냥 사기차게 무감각은 어떤 캐릭터 줘도 쓰긴 잘 쓸 듯 아클만큼은 못쓰더라도 도로킥 도로킥킥킥 도로 크크루 빙봉 아니 작은 수양자였구나 헐 헐 도로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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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 클레드가 등반하는 것 같은데 아이언 클레드가 등반한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쇼창일제사격 히트다. 잘 못썼다. 휘갈김 휘갈김 왜 쓴? 어포기사회생하면 되는데 왓처카드 없는거 불쌍하니까 써야겠다. 쇼창일제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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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 칼베콩 쇼창일제사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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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스택 기회를 놓친 달팽이. 펌프탑은 아이언 클레드의 카드가 지배한다. 아이언 클레드 카드 늦게 나오니까 약하네. 아이언 클레드의 카드가 늦게 나온게 아니라 사실 후갈김이 늦게. 기사 회색이랑 순수랑.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묻은 서순. 혹시 저것도 그냥 세워버리면. 그가니 꼬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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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그만인 것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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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없어... 신성놈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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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찔삐... 제물... 제물보다 귀찔삐가 낫겠지... 근데 귀찔삐 쓰면은... 기사 회생을 못쓰는데... 기사 회생을 못쓰는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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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업업하자 이거 앗 인공불 정말 쓸데없는 데다가 뺐네 근데 어차피 안 써도 막는 거라 필요가 없긴 했어 어차피 안 써도 뭐지 어차피 안 써도 뭐지 그냥 헤어 엔지 뭐 뭐 흠 척 오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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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빔 프리듬쇼 아니 전 경기 두 번밖에 안 봤어?